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케인쉐이드, 이추옵과 올스탯, 데미지, 공포, 보공, 힘이 붙는 것을 원하신다고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온코인 있기 때문에 유니온코인으로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4축 힘 85 아, 아 좋습니다.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아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시아도어, 시아도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드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유니온코인하고 무기 자, 코인샵을 열고 돌리겠습니다. 아, 아 108추업에 힘 33 이 추업이 140몇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잠시만요. 아, 맞네. 오케이. 아, 100마르크 8초. 아, 안 넣었습니다. 6개를 사용하였고요. 아, 아, 코인. 5,000 5,000 7,000 6,000 6,000 좋습니다. 5,000 다음은 바이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자꾸 어디서 계속 나오나. 다음은 바이퍼? 하나, 둘, 셋 아, 마력 142에 힘 68 바깝습니다. 아, 아, 공격력 142만 나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뭐 붙어야됩니까? 네, 네. 나오긴 나왔는데 두가추업이라고 하면은 덱24밖에 없겠고 아, 돌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여기에 공격력만 붙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아, 뭔가 하나 더 붙기를 원하시는군요. 5,000 300 50 70 오케이 50 혹시 모르니까 5,000원 넘었지. 흠흠흠 자, 현재 9개를 돌렸으면 로널 캐릭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도 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르카나 아, 뭔가 합쳐진 것 같은데? 글쎄 아, 뭔가 합쳐진 것 같은데? 글쎄 아.. 안나왔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또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습니다 아.. 현재 12개가 먹었는데요 5000 5000 70? 오케이 140개를 당겨줍니다 아 12개짼데요 음.. 13개째 팬텀 브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있죠 여기있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300개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 이러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아.. 마력 78에 올택 힘 아 마력 142 아 마력 142 또 나왔습니다 아.. 연속으로 마력 142가 두 번이나 나오고 아.. 현재 뽑는 주업은 마력.. 아.. 공격력 142에 2단계 주업에 플러스.. 캐시 요런거 아.. 이거 개가면은 그겁니다 이벤트로 코인샵에서 뽑는거였는데 형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300개 아.. 여기 위대한 소울 공장이었군요 여기 있었군요 여기 있었군요 위대한 소울이 아.. 위대한 소울 공장이 여기 있었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뜻밖의 발견을 했군요 아.. 108축 아.. 데미지 올세트 힘이 다 붙었는데 공격력이 없네요 아.. 마력 142초 흐흐흠 어딨습니까 아.. 무기만 옮기면 되는구나 아.. 강한불론 1초 맞나옵니다 그래서 이츠옵에 데미지 올세트 이런걸 원하는 것이지요 아.. 캐시관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0개 무기 아.. 코인샵이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얘는 왜 하필 여기 있어가지고 아.. 그렇다면은 비법을 써가지고요 헤이븐을 가서.. 어.. 어.. 아니 말고나? 아.. 요.. 야용지 말고 헤이븐 갈걸 흐흐흐흫 아.. 여기서.. 말을 거는군요 금방 끝나니까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왜 이렇게 말 많이 거냐 이게 마지막인가 소리를 좀 울릴까요 좀 돌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맛이 없는 듯 그렇습니다 아이템은 꺼냈지요 여기에 있을겁니다 어.. 그렇죠 아.. 돌려보겠습니다 마력 108 아.. 공마 아.. 여기서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5천만원이나 있네 아.. 시즌은 경매장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즌은 경매장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24 300개하고 무기 어, 나 어디가냐? 위에 있는데? 아, 무슨 일이야? 아, 공룡이 15살 안붙었구요 아, 안붙었습니다 자, 이로써 몇번째 캐릭터입니까? 아홉번째 캐릭터까지 왔는데요 그 공격력 한 번 뜬 것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인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텐 6%에 힘 86 공격력이 안붙었습니다 힘 72 아, 마력 78 크흠 다음 캐릭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캐릭터지요 아, 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3000개 남았습니다 일단 아, 안붙었구요 아, 안붙었습니다 아, 힘 78 다음 캐릭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열한평진데 흐흐흐흐흐 30개 썼다 아, 리프레이 했군요 아, 이거 제 아이템 아닙니다 네네 돌려주는거죠 아, 공격력 54 아, 공격력 54 힘 126 공격력 108 올태도에 힘 55 쓰읍 이거는 이 추업만도 못한 것이지요 네네 잘 붙었는데 쓰읍 추업이 안 붙어가지고 오늘도 아쉽습니다 아아아아 3 5 5 5 6 5 5 6 5 5 5 5 아 공격은 78에 데미지 올스텔 아 공축이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초반에 와 안 나와서 결국에는 몇 번째입니까 13번째 캐릭터 들어갑니다 엠보묵이요? 삼축 같은데? 봐야할 것 같아요 아 돌려보겠습니다 아 마력 142 이거 아깝다 마력 142에 보공의 힘까지 다 붙었는데 아깝네 아 이것도 아깝다 보공 12%에 울트도 5%에 힘 덱 다 붙었는데 공격력이 아깝네 아깝네 아 다음 캐릭터 캡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안 붙었구요 아 108에 데미지 올스텟인데 아 화나고 안 붙네 일단 공격력이 붙는게 중요하니까 나이트워크 아 돌려보겠습니다 록 84 아 공축이 안 붙였 계속 아 안 붙었습니다 딱 한 번 나왔는데 공축이 처음에 선택했으면은 아 16 캐릭터 들어갑니다 제노 아 빼, 빼놓을걸 아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 300회 와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힐러는 저도 모르겠어 아 데미지 공격력이 안 붙었지요 아 한 번을 안 나오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플레이 위자드 아 11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무기 안 뺐구나 아 078 아 0108에 아 다 하나 한 끗이 안 되네 한 끗이 안 돼 공격력이 한 끗이 부족하네 계속 나머지가 붙으면은 공이 안 붙고 룰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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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모자를 안 끼고 있냐 아 안 붙었고요 아 아깝다 와 야 마력 최상위권이다 이거 마력 데미지 올 때 인트 다 붙었어 아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아 108초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800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 춥을 한 번 볼 수 있을까 아 아 아 마력보공 데미지 올스트 아하하하 뭐 아 아 이제 없습니다 아 아 마지막인데 이제 이제 마지막이다 30개를 빼올게 그래도 세번 도전해봐야지 아 이게 아니지 쟤가 키네시스까지 했죠? 맞나? 뱀에 꽂혀있네 쟤가 키네시스까지 했죠? 맞나? 뱀에 꽂혀있네 흠흠흠흠 아 마력 142에 보공해로 공격력만 안 붙네 마지막인데 뱀에 꽂혀있네 아 붙었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전쯤에 나왔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한번을 못봤네 마력이 되게 너무 많이 나왔어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